안녕하세요 뚱피디입니다 자 2020년도가 이제 흘러가고 2021년도 새해가 곧 밝아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영상이냐구요 타종식 현장 속으로 지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마을에 계신 분들은 엘리시움 광장으로 지금 당장 오여주세요 오케이 자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인데 우리 형님들과 제아의 종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보건사에 나와있습니다 자 보건사에서 지금 제아의 종소리 한번 같이 들으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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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ttering 않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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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뚱피디였고요.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